제가 여기서 너무 귀한 분을 만났어요. 21년 만에 위너스 말이나 제가 지금 책임자로 2년 결혼식 음식을 한 사람인데 우리 감사님이 허송했나 했는데 21년 만에 만났는데 저를 못 알아보시는데 아까 사회자분이 말씀하셔서 알았는데 제가 이런 행사를 35년째 하고 있는 사람인데 몰라보시더라고요. 그때 당시에 제가 일을 하니까 안 이뻐 보였나 봐. 오늘은 이쁘게 취장하고 왔어요. 오늘 주감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한 선거 정말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을 거예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제가 한국상록수 문화예술에 해당직 맡고 있는 김경숙입니다. 안녕하세요. 살아있는 가로수 보내드리겠습니다.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그리고 우리 사모님들도 노래 다 시켜드릴 거예요. 자, 박수치고 같이 해요. 사랑은 불닭도 비오는 난도 사랑은 불닭도 비오는 난도 사랑은 불닭도 비오는 난도 허리띠oft 소리라 Discover 2년처럼 whole video pan Scriptureomy 9 stick, 저를 다 매고 알고 보니 다가고 땀방울에 눈물자 없이 생애 영혼 지금 안 보내긴 하고 있지만 사랑이는 하루에 소녀의 꽃이 피해 자 박수 좀 같이 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황혼이 계시지만 석양이 뜨는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맙습니다 가슴이 부러지던 슬픈 여라도 주지에 고있던 때도 옛날 이야기 사랑이 바라보는 내 어린이 낙격과 같이 사랑이 바라보는 내 어린이 낙격과 같이 사랑이 바라보는 내 어린이 낙격과 같이 사랑이 바라보는 내 어린이 낙격과 같이